C&B 명불허전인 이번 시간에는 향수 전문가 신선호 대표를 만나봤습니다. 신 대표는 나에게 어울리는 향수를 찾는 법과 향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. 또한 후학 양성과 향수 제작 방법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 구축에 힘을 쓰고 싶다며 앞으로의 포부도 밝혔습니다. C&B 명불허전인 신선호 대표편은 2월 2일 오후 1시 C&B 채널을 통해 본방송됩니다. 전체의 향수를 만들고 싶습니다. 인터넷에서 키트를 구매한다고 해도 고가의 키트가 있다거나 이러한 공방이 많이 있지도 않고 조금 더 접근성을 좀 접근하기 쉽게 해주고 싶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떠한 고객님이 너무 좋은 향수를 만들었다면 그 레시피를 다른 분들께서 좀 구매를 하시거나 하면서 더 다양하게 퍼트릴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게 현재로서의 꿈입니다.